안녕하세요 부영이 채널의 부영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제가 직접 만든 꼬막 비빔밥 오이김치, 계란후라이, 김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크기는 참깨 계란후라이, 단무지, 단무지, 미니콜릿 고프가 вами 볶는걸 고구마 찐찐찐찐찐, 헹토스탕 치즈넥 고음식도 잘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밥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엉 맛있어 왜냐하면 중독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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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cop리에 airline grade 팔belie 그리고 주황색이 정말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요 뱃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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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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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cca 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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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 스위치 아시아 점점 더 잘 먹는데 점점 더 먹으면 좋겠고 점점 더 먹으면 좋겠고 맛있게 먹으면 좋겠고 발맥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배가 잘 먹어요 michael 이건 뭐지? 그냥 먹으면 맛있어 일단 먹으면 더 맛있어 근데 이 맛은 더 맛있어 또 먹고싶었지만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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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그리고 저는 이렇게 먹으면 더 고소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러면 그을때문에 비해서 조금씩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평소에 먹으면 좋네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게 예전에 솔루는 탱탱한가도 좋지만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면 핽퍽 지금은 퍽퍽 조금 더 맛있더라구요 배고파 소시지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잘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입이 고소하네요 그냥 먹으면 생각보다 앉아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맛을 오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양념 다 먹으면 식감 사실 전엔 엄청 먹었어요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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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 식감! 후! 후! 너무 맛있어 참기름 와우 오늘도 잘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!